끝에 넣어달라고 그러겠네 빨리는 안될거야 얘도 우리 이번엔 목자 난 또 볼 것 같네 쟤 너무 귀엽잖아 아크가 달리지 말라고 그랬구나 아크가 달리지 말라고 그랬구나 아크가 달리지 말라고 그랬구나 아크가 달리지 말라고 그랬구나 감담을 못하니까 작은 인기초부터 쌓아 나가자 말이 달려 말이 달려 꿀 왼쪽까지 긴팀 기출팬아 아주 맛있다 숫자 3